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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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또 교대기가 시작됐습니다. 우리 성님 마음이 엄청 급해졌어요.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.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아요. 화장실 갈 데가 없지. 화장실 갈 데가 없지. 얘를 묶으면 안되지. 역광 없으면 마음껏 못한다. 역광이 없으면 야무지잖아. 역광이 일정도만 묶으면 돼. 일정도만 묶으면 돼. 일정도만 묶으면 돼. 일정도만 묶으면 돼. 아우 똥 나오려고 하네. 힘이 졌어. 이게 기름이요? 먼저 이장기 마냥 롱쩡한거 롱쩡한거 넣었다고 그랬더니. 희발유로 넣었다고. 그래도 희발유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난 거지? 희발유로는 설득 난 거지. 경유에다가. 작년에 우리 형님이 경유에다 희발유로 넣어서 혼나쇼. 아이고. 자 태워. 태워. 아 기름다. 기름 냄새가 좋대. 희발유냄새는 싫은데. 뭐고. 옛날에 이거 먹었어. 희발유. 기생충. 태충 죽인다고 노인네들. 그죠? 응. 먹었죠? 아이고. 아이고. 또 천고 마비의 계절이 아니라 천고 살 빠지는 걸 뭐라. 천고 살 빠지는 계절 들어갔거든. 왜? 아니 형님. 나는. 나도 빠지겠지. 빠져? 빠지지. 아이씨. 빛날 때 머리 주시면. 어쩜 마라. 담축에 올라가. 뭐고 아이고. 지금 보니. 나뉘었으면 터졌어. 아이고. 왜 터져. 문 갖고 다니냐. 이런 데 모서리. 출발. 네.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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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시작됐어요 벼베기 오늘 원래 형님하고 유튜브 찍으러 왔는데 갑자기 벼가 잘 돼서 소똥을 많이 넣었다나 해서 엎쳐서 엎친 거 베야 된다고 왜냐하면 멸물에 또 비 오면 엎친 거에 싹이 난데요 벼 이삭에서 해서 비 오기 전에 빗나고 이렇게 냄새가 아주 맛있는 냄새가 많아 오 쥐깃잎 황 기가 막히네 이것도 손으로 하여튼 뭐 들판이 있나면 다 뜯어도 돼야지 아 이쁘다 이야 순대야는 백암순대 병천순대인데 이야 거기 거 먹어봤으면 이게 최고네 음 됐어 자 어디갔어 형님 형님 형 이거 봐요 이거 엎친 거 이거 이제 콤바니로 오늘 처음 비는 건데 에 참 이게 손실이 많겄죠 저 콤바니로 싹 가면 이렇게 들어 세우는데 못 올라오는 건 그냥 땅바닥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엎치면 벼가 잘 되면 엎치고 이렇게 잘 됐는데 진짜 벼는 잘 됐어 아주 어우 황금 이야 그게 잘 되니까 위에가 무거우니까 주지 않는 거지 뭐 아 순대요 순대 좋아요 순대 좋지 밥도 잘 됐네 이거 무슨 순대요 내가 만든 순대요 어디요 어우 맛있네 어우 원래 여기다 볶아 먹으려고 했어 형님 나중에 밥하고 그렇게 드릴까 이렇게 해서 비벼 먹는 거야 어우 봐봐 아 한입 아 아 아 아 아 순대 다 깨틀어 아니요 그럼 아 이게 곱장이야 곱장 응 순대 깨트지마 형은 곱장 아니 안 먹어 다이아 이런 아이고 아이고 그냥 왜 그거 갖다 집어내비로 이걸 아이고 손으로 뭐 내 손이 아이고 손으로 뭐 누가 먹어 아이고 나 이렇게 먹어 먹어 자기는 뭐 뭐 흙도 먹는 사람이 있네 뭐예요 흙 흙도 파먹잖아 하하하하 접대 흙도 파먹대 하하하하 누가 먹으면 진짜 흙 먹는 줄 알겄네 아 접대 흙도 파먹대 아 음 아 아 맛깔야 안주 안주 안주가 좋아서 야 진짜 맛있네 응 맛있어 양념 10가지가 들어갔어 응 아 아 고사지 내고 먹어야 하는지 아 여기다 야 절리 가게 아 일리 갈라나 기계 고장 안 나게 해달라고 오늘 처음 비잖아 응 일단 얘도 한잔 줘야돼 어휴 좋은달 존재하는데 아 콤바인한테 갔다 아니 거기까지 안가 그럼 여기다 세군데다 부어 여기 앞에다가 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야지 고 야 오늘 콤바인 춤이 시작합니다 이거잉 잘 돌아가게 해 주세요 고장 고장 안 나고 예 너무 많이 따라줬네 그래야 고장 안 나 하하하하 저 우리 형님 홍렴대기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배가 엎쳐가지고 저 잘되면 업친견이 음 안 되면 안 업쳐 그럼 호뚱많이노소리라고 형님 대박나세요 홍렴드세요 고마워요 다 먹겄는데 맛있어서 해 진짜 맛있다 야 이만 먹어 다 먹으면 나 먹을 것 같아 밥 더 드셔 그만 먹어 우리 형님 진짜 그만 드시나 봐요 그만 먹어 야 진짜 꿀맛이네 꿀맛 맛있어 맛있죠 또 뭐라고 해야지 엿가면 어떻게 맛있는 것만 해 맨날 이런 것만 해 네뚜 없어 아 참 감자밥도 한번 해 드리라고 형님 야 메뚜기 많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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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뚜기 고구마받아 메뚜기 튀겨줄까 응 뭔지 형님이 원해 불러 메뚜기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이게 메뚜기가 숨 없었네요 따뜻하면 나와 메뚜기 메뚜기 잡는 거 티발려줄게요 제가 가까이 거에서 메뚜기 잡을 때 좀 일찍 얘들 추워서 못 움직여 잘 그때 채워야죠 튀겨먹으면 맛있는데 메뚜기야 고급요리 형님 메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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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잖아 간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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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육하는 사람이 있어 깨구리는 파는데 깨구리 아 그릇 빵꾸나겄네 이야 더 더 먹을래도 일을 못 할 것 같아서 여기서 정치하거든요 아이고 콤바이를 어떻게 운전하려는가 모르겄네 일단 쑤시작 아이고 금방 배고 한 열흘에 다 비자고 금방 배고 하루에 저 15만원씩 하면 열흘에 150이네요 아이고 마지막 날 또 형님이 소고기 사줄 거 아니에요 사줘야지 사줘야지 소고기 형님 형님 어디 봉침 숲과? 어디야 팔 아파? 부어 부어 나 해줄게 이리와봐 나 삭신 아프니까 나 밥 안먹어 그래? 옛날에 똥구뇨 빼갖고 그리고 이거 봉침 왕띠를 찌르니까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아까부터 이거 할 때부터 와서 꿀을 따르고 꽃을 찾아가야 하는데 왜 곱창을 순대를 찾아오나 모르겄어 다르르기 아니야 맛있잖아 아니 근데 저게 집이 못 찾아갔나? 아뇨 옮겨워 형님네 집 그 밑에 벌 키우니까 옮겨워까지 애가 반경 5킬로로 갔나니까 찾아가? 그럼 집을 이렇게 전파로 왜? 잘 바꿨어 나도 반농게 형님꺼? 어떻게 잔까지 알아봐요 어떻게 꽃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갖고 하여튼 일 정렬하신 애가 형님 오늘 맛있는 거 되니까 일 일 캄캄할 때까지 그냥 열심히 해야지 아우 아우 돌아다니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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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